이 캐릭터 죽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멋있네요 이건 뭐야? 무슨 도조인가요? 이거 스테이지에요? 어제 퐁신 연습 중이었어요 이거 스테이지이면 좋겠는데 이건 뭐야? 미시마 잘 봤어 오 그 마스크 지금 멋있는데 오케이 누구에요? 지금까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캐릭터 디자인 멋있는데 저 가면이 오 리디아 리디아는 오늘부터 메인 할거에요 리디아 지금 많이 방송할거에요 저는 이 캐릭터 배우고 싶어요 잭 그냥 캐릭터만 나온 오! 오케이 아이고 다 죽었네 누구 탓이었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 오케이 저 형은 철권 스토리 그다지 잘 아는 것이 아니지만 얘는 안 죽었어? 네 하하하하하 마치 야 침심아 오케이 The King of Iron Fist Reservation 푸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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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트레일 하나도 있어요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오케이 오케이 왜 왜 나이키 나이키 아웃핏 들어올 거요? 아 거기는 무슨 신발이에요? 아 진짜요? 지금 게임에서 광고가 있을 거요? 신발, 신발이죠? 아니면? 아 진짜요? 아이고 아 게임 광고로 쓴 거요? 아이고 뭐 하긴 우리 지금 이런 시절에 살고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 어쩔 수 없어요 나이키 아 오케이 캐릭터 도짐이 있었어요 아 아